내일은 서요일이네요 무한도전하는 날이네 샌과 에코 샌샌샌 제가 요즘에 요즘에는 아니고 좀 궁금한 게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이 외랑 이 외랑 거의 똑같이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외과 의사 할 때 읽는 거는 외과 의사랑 똑같이 읽잖아 근데 이게 이거는 오 플러스 이고 이거는 오 플러스 에잖아요 그래서 아래 거는 이해가 돼 오에 오에 해서 외가 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오이니까 오이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오이과 의사임? 오이는 단모음이라 입술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 그럼 발음이 안 되는데요? 에 에과 의사? 아무튼 뭐 그렇다 사실 중요하지 않죠 살아가면서 크게 중요하진 않다 요네 상어력 대로 갑시다 아 지지 고맙습니다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버스도 승객이 있어야 움직인다 승객이 없는 버스는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요네한테 10킬 20킬 안 준 게 어디예요 얌전히 버스 탔으면 오케이지 한 3등? 그쵸? 아하 번 룰루보단 높다 고맙습니다 미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죠? 탑 탑 탐켄치인가? 야스오네 허식자 들고 할까? 어차피 파밍할 것 같은데 이대로 가야겠다 탑 베인이구나 전 몰랐네 고델카이자가 마법자왕력을 들어버렸구나 탐켄치라서 아이고 이런 일이 하리면서 하죠 잠겨지니까 이렇게 포기합시다 야스오가 1레벨을 굉장히 강해서 잘 받아 먹죠 일단 린탑의 영웅까지는 뽑아와야 되거든요 탑 귀환에 잘 풀린 거면 자리면서 합시다 이 아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릴 필요가 있다 탑으로 갔네요 확실히 점화 없으니까 상대가 압박을 안 느끼네 탑이 배포 못 먹겠는데 점점 먹죠 100레벨만 잘 찍어봅시다 괜찮은 척하다가 꺼낼게요 받아먹고 집 갔다 오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뒤로 뚝 빠지자 린탑에 포션만 사오죠 연우는 다음에 사오고 까비 나쁘지 않나 나의 이득 좀 보죠 화이팅 도망가야 돼 갈 수 있니? 고맙습니다 당기면서 라인 리드 보려고 했구나 와 그냥 억가를 해버리네 굿 두 번 판도 티문이 좀 좋은데요? 갑시다 차비 받을만한데 이거는? 게인 잡으면 되거든요 사실 굿 좋아요 가비 케인이 좋은 건 좀 아쉬운데 바텀 화이팅 가능할까요? 애매한 거 어떻게 하고 굿 참캐지 전멸까지 좋아요 야스오가 갔을 것 같은데 근데? 맞습니다 애매한데요? 이러면? 그쵸 갑자기 손님이 밀리에 풀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가긴 해요 저도 아이고 아쉽다 나 왔을 때 끌지 아깝다 가긴 해야겠다 이거는 저는 중이긴 함 굿 하 릴난다 팝 탑이 아쉽다 가셨습니다 아쉽네 이렇게 치기엔 좀 아쉽지 않나? 되게 쿨하네 다들 일단 전 반대할게요 어 굿 좋아요 이런거 어 여기있지 않나? 아 가비 와 세나가 이걸 예측했어? 어 다행이다 그래도 일단 잡아서 좋아요 지금 안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이고 아 이거 안하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난 잘 모르겠다 그거 진짜 팀에 엑스맨이 좀 있는거 아닐까요 사실? 가론 나왔거든요 너무 빠르다 못맞겠다 얘 사이드 파밍을 해야되는데 케인이가 다 먹어버리고 있어 나 어떡해 나 레벨이 멈춰버림 케인이가 이거 잡으러 와줘야되는데 이거는 아 마드였어? 카비 아깝다 저쪽을 처치했습니다 아유 브리치님 수고하세요 네 아쉽다 상대에 한번 시원하게 던져주면 뭐 되지 않을까 그래도? 네 그런건 없구요 어 카비 아유 바텀에서도 안좋은 소식이 이거 한반도 정도야 아깝다 어 제리가 운전해주긴 하는데 아이고 아쉽다 와우 오케이 경험치 두배 이벤트 가자 세배 이벤트 오우 맛있어 얼마만의 파밍이야 버닝 이벤트 중이거든요 아구마구 파밍해줍시다 테스트 16렙으로 게임 역전하나요? 아 그럼요 아직 모른다 어? 조금만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이러면 막지 않았나? 못 막나? 막은거 같은데요? 좋아요 시간 많이 벌었는데 이러면? 오케이 진짜 16렙 됐다 베스트 레벨업으로 세배 이벤트 좋아요 지금 오케이 16렙에 어찌저찌해서 찍긴 했습니다 쉬드 플레이드 끝까지만 사오고 아이고 오케이 옛날 나진 쏘드식 운영하자 나진 쏘드식 운영으로 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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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What is this? 어 마스터 마스터 100포인트 땡큐 브론즈 뭔 소리 마스터입니다 가자 재미한데 이러면 약수 없어서 걸어본거 거든요 아깝네 첫 이게 안맞았다 어 풀어주면? 와우 오케이 갔긴 했어요 오케이 설마 이겼나? 오케이 좋아요 아니 이걸 이긴다고? 말도 안돼 심지어 한번에 이겼어 아니 뭐야 비 잊고 있었다고 하하하하 아니 말도 안돼 제일 제일 목목목하게 해준 모델 카리소 조자 모델 조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케인이 아우 네 상대도 화가 좀 많이 났네요 좋았습니다 우리는 모데랑 나랑 카사딘 밖에 사람 없었어 그럼 거의 다 사람인거 아닌가? 하하하하 과반수 이상이잖아 아무튼 좋았습니다 곧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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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